소거님, 여기 블루 헤로인 체포해서 깜빡 한 시간만 빌어주세요. 소거님, 근데 질문 하나 있어요, 질문. 이 양반아, 하는 짓이니까 지금이래? 너 커주기야, 이 사람아. 어? 법정까지 준비해? 어? 자릴 준비해, 지금. 이 총 한 번만 잡아보면 안 돼요? 아니, 그게 아니라. 그 총 한 번만 잡게 해줘요. 님, 아까 탑샵에 파는 제 자동차 그거 제 거였어요. 아, 그러니까 말을 했어요. 저 말 안 했으면 왜 안 팔았잖아요. 저도, 저도 몰랐었어요. 이 아저씨가 제 자동차 탑샵에 팔았어요. 뭐하지 마, 진짜 알아요. 안 돼요, 말을 죽어버릴 거예요. 어,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. 어, 국면 한 번만 버전해?!? 지금 비няя 찍어요, 찍어요, 찍어요. 사진 한 번만,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. 국면 한 번만 더burg어주세요. 사진 1arte에게 Wen2가 무료로 해주요. 후우, 왔어요, 왔으면. 후우, 왔어요, 왔으면. 후우, 왔어요, 왔으면. 후우, 지나와! 아, 아니, 당.. 당수용 말이야. 머리에 구멍 이쁘게 내줘요. 됐어요. 저도 다행사하고 있습니다. 좋아 좋아.